너 때문에 바쁘잖아, 지금. 나도 쉬는 날이야, 오늘! 왜 왔어, 그러면? 이렇게 화낼 건데. 이렇게 부대접할 건데. 왜 불렀어? 오케이, 쏘리. 릴렉스. 체크, 체크, 체크. 에이, 요, 왔어? 민호, 이의 요리, 쪼리. 과철우님. 오랜만이네요. 뭘 오랜만이에요. 어찌껍게도 봤으면서. 오늘 요리 기대하고 왔다랄까? 굉장히 설레 있습니다. 뭘 설레. 그냥 방에 가 있어. 방에 들어가 있으면 되니? 가. 빨리빨리 움직여. 4번. 5번이나? 5번 가, 빨리. 진짜 들어가 있어? 가. 이게 뭔 프로그램이야? 뚜루비 요리를 제가 해줄 건데요. 어떤 요리를... 야, 야! 야, 물 좀! 조금만 기다려. 왜 요리 안 하고 맥북을 해. 비, 콰엣. 여기 있구나. 오늘 밥을 얻어먹으러 왔는데요. 리얼... 리얼 소리가 방금... 리얼 ASMR을 해드렸는데요. 아, 쟤 왜 이렇게 시끄러운 분이 진짜... 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까뚜루비를 검색을 해. 뭔 음악인이야. 열 받네. 꽈뚜룩. 꽈. 꽈배기. 꽈리. 꽈리고추 멸치볶음 해줄까? 뚜루비가 낱짝이 너무 두꺼워서 연한 느낌? 연한 느낌이 필요해. 쟤는 연어. 연어? 아, 연어 5차 직회. 이거다. 조용히 하고 나와봐! 나와봐, 와봐. 드디어 정했나요? 일단 나는 너가 납작이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뭔 소리. 게스트 불러놓고 이거. 해서 연어를 해줄게. 너 옷 좋아해? 옷? 어. 아니, 옷 좋아하냐고. 옷, 어. 세탁소에 옷 맡기면 뭐라 그래? 잘 부탁드려요? 얼마요? 그냥 관두자. 뭔데? 내가 해줄게. 원하는 대답이 뭐야? 옷 찾을게. 오케이, 다시. 세탁소에 맡기러 가면 뭐라 그래? 옷 찾을게. 연어 옷 찾을게야. 내가 해줄게. 민호이의 요리. 쪼리. 연어는 벌써 준비했네. 아, 연어는 그런 거를 말하면 안 돼. 지금 이거는 비밀이었단 말이야. 아. 물만 하루 종일 끓이고 있는데. 아니, 물을 끓어야 내가 뭘 하지. 밀 끓여놨어야지. 내가 온다 했으면. 코들갑 좀 떨지마. 저번에 녹화도 이랬어? 요리해 좀. 아, 배고파. 저 진짜 한 끼도 안 먹고 왔거든요, 오늘? 얘 아까 전에 유부초밥 두 개 먹었다고 그럴 것 같아. 그랬습니다. 너 왜 연기해, 자꾸? 네가 연기를 아잖아, 지금. 나 연기야, 아내야. 아내야? 와, 너 진짜 둘이다. 자, 녹차를 우려서 이거를. 녹차를 왜 우려? 아, 좀. 소용히 좀 해. 아이, 요즘 근데 바쁘잖아. 바쁘냐고? 요리할 시간도 없지 않아? 너 때문에 바쁘잖아, 지금. 야, 나도 쉬는 날이야, 오늘. 네가 오라매. 야, 근데 평소에 요리를 좀 해? 요리, 박사지. 뭐 어떤 요리 제일 잘해, 솔직하게. 아, 그런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 게스트에 이렇게 부대접을. 콘셉트야. 요즘 하루 일과가 어때? 쟤 근데 도마뱀을 기우기 시작해서. 은근히 네 콘텐츠 소개하지 마. 도마뱀을 데려왔어요. 이런. 그럼 왜 물어본 거야, 근황을. 내 근황 다 유튜브에 있는데. 그러면 너 여기 왜 나오겠다 그랬어. 왜 왔어, 그러면? 이렇게 화낼 건데. 이렇게 부대접할 건데. 왜 불렀어? 오케이, 쏘리. 릴렉스. 릴렉스. 너 뭐. 너 뭐야, 큰 거 하나 준비 중이라면서? 저는 이제 공범위하고 마피아 콘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상금 1억, 만관부. 다 있어? 어. 이건 약간 몇 화까지 준비돼 있어? 몇 명을 모실 예정? Maybe 100,0009? 100,0009? 뭐야. 오, 냄새는 좋은데? 단 거 아니지? 제가 요즘 화가 많아졌어요. 왜 그래? 저 화가 부쩍 많아져요. 되게 억울하네, 오늘. 빠른 좋은 밤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왔는데 화만 잔뜩. 조심해요. 조심해요. 아, 바쁘다. 배가 알게.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 누나가. 빨리 해, 다겠다. 밥 언제 한 거예요? 햇반이요? 햇반인데 왜 굴지, 여기다. 아, 이게 오뎅세라는 그런 건데. 오뎅세라는 접시 브랜드야. 이거 우리 엄마도 좋아하는데. 나도 너무 좋아해. 맞지? 내가 아는 거. 오뎅세라는 요리 이름이 뭐라고? 연어 오차즉키. 오차즉키가 뭐예요? 녹차를 곁들인 따끈한 밥. 맛있겠는데? 그걸 밥에 넣는 거야? 어. 이렇게 하면요. 엄청 맛있어 보여요. 자, 드세요. 완성! 먹어보자. 오케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응. 어? 응. 왜 맛있지? 이 아차즈캠 이건 어디서. 이게 뭐였더라? 오차즈캠 어디서 가면 먹을 수 있나? 밥 먹자. 밥 먹자. 그러면 너. 밥 좀 먹자메. 물어보고 싶어? 아니야. 물어봐. 너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응 예 이러면서 태어나잖아. 그렇게 태어나진 않지. 그러면? 응 울지. 응 예 이러면서 나. 그거 비아야. 뭐 비아? 꽈뚜루 비아? 연어 주고 안 되니? 하면 너 개인히 보여줘야 돼. 입으로 드럼패 소리 내기. 와. 가자. 원하는 노래 있어? 못 참아. 밤새나면. 응. 응. 근데 진짜 잘하네. 유일한 개인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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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파람 불듯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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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먹자. 어디서 봤지? 왕뽕! 우와! 물고 다녀? 요즘 좀 힘들어. 진짜 나 이런 집밥을.. 소리 좋다 야. 요리. 조리. 분량은 모르겠고 쿵짝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혹시 햄버거 남은 거 있나요? 저 요즘 묶고 다녀서. 진짜야? 진짜 줘요? 이 집 좋네. 아니 너 진짜 돼지야? 근데 혹시 너 여기 나온 거 후회돼? 씻고 말해도 돼? 어? 씻고 말할게. 그럼 진작에 씻고 말해. 먹기 전까지는 후회되는데 맛있네. 오차즈캐보다 햄버거를 더 맛있게.. 너의 오차즈캐가 있기 때문에 이 햄버거가 맛있는 거야. 뭔 소리야? 만약에 또 나오면 너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나? 응. 내가 왜 나와? 나가 그냥. 너가 부를 생각 있어? 없지.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 그럼 나랑 진솔한 토크 어때? 그렇지. 아니 지금 어땠냐고. 아 지금 진솔한 토크였어? 꽤? 응? 꽤나? 야 이거 당연히 되냐? 우리 콘텐츠 이름이 뭐야? 민호의 요리. 조리지. 우리 지금 80년대 개그콤비 같아. 하나 둘 셋 하면은 조리타임으로 변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것이 조리타임?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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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뭐라는 시간인가요? 너가 아까부터 술 타령을 술술술 이렇게 계속 외쳤잖아.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이볼을 준비했어. 내가 한 잔 일단 말아줄게. 자. 넌 내가 해줄게. 그래. 꽉꽉 넣어야 됩니다. 꽉주름이어서. 이제. 아 이거. 아 뭐해. 아 왜. 상표 보여줘야지. 왜 상표를 왜 보여줘. 아니 상표를 왜 보여주냐고. 와우. 우리 진, 빔 하면서. 짠 하는 거야? 진. 빔. 뭐야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잘 맞냐? 그니까. 치킨다. 너 쇼미 지원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코너를 준비했어. 쇼미 노이 머니. 박수. 그래서 내가 쇼미 팁을 줄게. 너 쇼미 안 나갔잖아. 나는 지원 영상은 나갔어. 야 너 지금. 민망한데 개발 타는데. 우리 주루 졸라 많아. 졸라 많아서 이제 갱 버려. 내가 지원을 한 영상이 있잖아. 그래서 조언을 해줄게. 오케이. 물구덩이에 가려면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라. 그리고. 뭐야. 프로듀서들의 호감을 살려면. 살인미소. 한 번 웃어봐. 어? 너 걸로 한 번 보여줘. 살인미소, 서다수 눈빛까지. 또. 시켜먹을래는 하네 아주 누나를. 너가 보여줘야 내가 배우지. 마지막으로 동작 알려줄게. 랩을 할 때 있지? 응. 손 동작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 밑으로 향해야 돼. 왜? 다 내 밑이다.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여. 메론. 진짜. 맛있어. 이런 느낌? 메론. 진짜. 맛있어. 뺑. 너는 틀렸어. 너무 느려. 이렇게 해야지. 메론 진짜 달아. 뺑. 너 되게 무섭게 생겼다. 위협적으로 해봐. 메론 진짜 달아. 뺑. 뭐야. 너 우승했다 이거. 어디서 개싸구려를 구해와가지고. 요즘 이런 거 구하기도 더 힘든데. 스웩 넘치게 주카래. 개킹받네 이거. 아무튼 너 불구덩이까지 갈 수 있게 내가 응원할게. 아 진짜 랄 해라 진짜. 내가 너를 분석한 결과 냄새 후각이 좋은 타입. 그리고 쇼미더머니에 나간다. 내가 너를 분석했을 때. 그냥. 별 생각이 없어 보여. 생각이 없어 보여서. 내가 추천해줄 요리는. 바로. 꽈리고추버거. 축하합니다. 왜 꽈리고추버거냐고. 너가 약간. 꽈리하고. 살려든다. 너 진짜 꽈리해. 끝. 너는 까뚜루비야. 아. 무슨 의작없는 이건. 이제 가. 꽈라고 빨리. 아. 하하하하. 그것 좀 무리했다 야. 뭐 했어요. 끝이에요? 뭐 이따구로 촬영을. 오늘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밥도 맛있었고. 토크도 너무 재밌었고. 다음 게스트가 오긴 하죠. 조심하십시오. 고된 곳입니다 이곳. 잠깐만 니 티셔츠 뭔데. 입고 오려면. 내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입고 와놓고서 내 핑계대네. 공대에서 나름 유행하는 티셔츠. 아 진짜? 민호이의. 요리. 요리. 요리.